아 으 으 아 아 죄송해요 제가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놔 갖고 목이 조금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죠 으 자 가죽 점사에요 네 가족 점사 보려고 오셨어 자손한테 사춘기 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 사춘기 바람이란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그냥 갇혀서 갇혀서 내가 사람들과 차단을 하고 싶은 사춘기 바람 아니면 발악을 하고 싶은 사람 이 사춘기 바람이 있어 갑자기 공부를 하던 애가 대바라져 갖고 막 예를 들면 어울려 다닌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다든가 그런 사춘기 바람이 우리 아이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동이 있는데 집을 이사하시려는 거예요 이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민 이민 해외 네 음 정하셨어요 나라는 네 나란 정했어요 근데 원래는 올해 이동이 있는데 해외라 그러죠 우리가 비행길 타고 하늘길 열어서 해외로 나갈 거는 뭐 자식이 유학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가는 거예요 여기 네 전체 다 가기로 했어요 네 아이의 교육 때문에 가요 아빠의 사업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엄마도 뭔가 빠르게 빠르게 내가 직장이라는 거를 뭔지 모르게 뭔가 내 일사를 정리를 정로를 하는 그런 운세거든요 맞아요 네 좀 급하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급하게 결정했어요 학업 때문에요 왜냐면 올해는 해외에 운세가 그렇게 많이 이동은 있는데 해외에 운세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저희 딸내미 얘 울준 들어왔어요 딸 네 그리고 얘 공항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희 딸이 학교에서 기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크네요 네 첫째 네 그래서 이미는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사고를 쳐보이진 않는데 사고를 당한 거네 네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성격도 좋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문 걸어잠가고 들어가더니 나오지도 않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상폭이에요? 네 맞아요 좀 심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심하다는 건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네 그냥 뭐 어떤 왕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응? 누구를 왕따를 시키고 왕따가 아니라 얘가 성격이 참 좋은 아이예요 네 맞아요 그죠 엄마의 인성을 보고 아빠의 인성을 보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이들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 바람 때 그냥 잠시 잠깐 예민해 주고 이런 거지만 얘는 아 난 또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줄 알았네 왜냐면 얘가 너무 무서워해 지금 어떤 사람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 그리고 뭔가 갇혀 있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이게 우리가 빙의는 아닌데 뭔가 웅성웅성 거리고 왠지 자기만 쳐다보는 거 같고 이런 거에 대한 강박 이런 거에 대한 솔직히 공항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정신병 이게 왔어요 지금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고요 응 사실은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제가 방에서 발견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발견 발견한 게 진짜 처음으로 일을 합시다 응? 해외 이민을 준비를 하셨구나 네 어디 학교를 가도 아이가 당당하지 못할 거 같고 그죠? 네 내 지금 아마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나라에 가서라도 자기를 알아보질 못하고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도 온 가족이 급하게 급하게 지금 짐 싸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진짜 징그러워서 떠나는구나 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멍하게 있는 거 같아요 뭐를 하겠어요 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학교 폭력에 어떤 거에 자기가 어떤 집단도 있었을 거고 그죠? 거기에 이 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이 남학생이랑 그 뭔가 많이 연결된 거 있어요? 자세하게 저한테 다 말하진 않는데 그런 거 같아요 이걸 왜 그러면은 물어봤어요? 엄마 눈치 못 챘어요 이거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? 전 그냥 사측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일인지 정말 상상도 못 했어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뉴스에나 나오고 인터넷이나 나오고 뭐 어떤 뭐 SNS나 이런 거에서만 나오던 게 내 딸이 이런 거 겪었다니 엄마 진짜 엄마가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같아요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을 거고 쫓아가서 진짜 무슨 소년 그리고 법만 없더라면 이게 다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자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체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아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얘가 멈췄어요 근데 얘가 판사 검사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꿈을 꾸고 얘가 의사 어떤 무슨 뭐 심리상담사도 어떤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해외 유학길은 있어요 해외로 갈 운은 있어 그게 유학이겠죠 그지? 근데 그 유학길을 가야 되는 아이가 이런 거를 상처를 얻고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솔직히 이 꼴 저 꼴 안 보고 아이가 또 죽을까마 엄마 이민은 가는 거 아니야 저희 아이 그래도 좀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면 좀 잘 살 수 있을까요? 저 너무 무섭고 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엄마가 여기 와서 정훈이 보면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요 열아홉이 위기입니다 열아홉이 위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이 모든 게 이 모범생이고 올바르던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일어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얘가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공부를 뭐 공부를 할 수도 없을 거고 그죠?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사춘기니까 예민하겠다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맞아요 탓은 안 할게요 탓은 안 할게요 엄마 아빠가 걱정이 스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었구나 얘가 정신과 상담 받을 때도 얘기를 좀 하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달라고 싶대요 기대가 많았어요? 워낙 워낙 올바르고 착하고 순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걱정을 안 했죠 정말 이럴 거라고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어차피 이민은 간다니까 제가 가지 말라 안 가라 소리는 못 할 거 같은데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가서 이 아이가 19이 될 때까지만은 딛고 일어날 때까지 1, 2년은 참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사춘기 바람이 이 아한테 상처가 되고 이 뭔지 모르게 자기도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꾸만 자꾸만 이 모든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미 뭔지 모르게 가스라이팅 전을 세뇌를 당해버리고 자기는 진짜 죽어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죽으면 이런 것도 없고 내 엄마도 걱정이 안 될 거고 내 아빠도 걱정이 안 될 거고 이게 싸움이 안 될 거고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 안 될 필요 없어 자기 언제 없어지면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유학 가세요 아니 이민 가세요 이민 가서 이 아이에 물론 신적으로 이 아이에 어떤 그 힘을 줄 수 있는 건 신적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어? 그럼 무당 지민 인간은 어떤 거 풀어가 이 아이의 사주 팔자 그리고 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아이가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아이가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심어주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그리고 엄마도 괜찮아 괜찮아 너무 그러지 마요 부부도 너무 감시하듯이 얘 죽을까봐 너무 그러지 마요 이 아이가 정말 순간은 그랬진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에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을 보고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너는 살아서 내 딸로 엄마가 늙으면 아빠가 늙으면 우리 딸이 엄마 아빠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? 그래서 어떤 의무감 너는 존재성이 있는 아이다 이런 거를 해도 심리상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약은 좀 이렇게 낮춰서 먹이시고 너무 세게 먹이지 말고요 심리상담도 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를 나타내줄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해외 가셔도 힘들시겠지만 엄마는 일을 당분간 안 다니시는 게 맞아요 어? 그래서 아이를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모를 이 의무감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내색도 하지 마요 자꾸자꾸 얘기하면 그 아이는 또 그거를 기억을 하고 세뇌를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사춘기 바람이 그래도 19이나 돼야지만 없어져요 이 나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여기까지 왔겠어 그죠? 네 정말 엄마 아빠가 다 뒤집어 씻고 싶고 정말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진짜 내 딸이 이렇게 때문에 다 싸서 죽이고 싶을 거야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건 여기 딸이에요 제일 감당해야 되고 제일 지금 괴롭고 제일 힘든 건 여기 딸이에요 이 아이 위에서 쪽불은 꺼뜨리지 말고 비시고요 그리고 이 이민을 가셔도 아이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, 2년이 가장 고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엄마도 걱정돼서 내 아이가 혹시 죽을 운명인가 내 아이의 미래가 조금 보이시는지 얘가 이러이러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극복할 수 있는지 네 그래도 엄마 딸로 남으려고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부도 충격이고 그렇겠지만 당사자인 이 따님이 더 아프고 힘들 것 같아 네 많이 빌어 줄게요 네 많이 빌어 줄게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상처가 빨리빨리 잊혀질 수 있도록 네 기억에서 없어져 있도록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밀려갈 거야 사람 기억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이민을 아빠가 오고 엄마가 오고 여기 동생이 오고 같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더 부담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멀쩡한데 나 때문에 해외로 왔나 이런 자기의 마음에 이게 있을 거예요 아니라 그래 해외 이민 가는 건 얘가 동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아빠 사업 때문에 아빠 직장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서 발령이 나서 잘 됐다 너도 이런 김에 가는 거다 물론 아이도 나 때문에 간다는 건 알곤 있어 그래도 말이라도 부모에 대한 재의식 부모에 대한 미안함 자기 때문에 이걸 조금 말이라도 그래서 부모가 액션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남편이랑 조금 짜요 짜서 연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라도 일부러라도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라 그래서 메신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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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오라 해외에 어쩌고 저쩌고 액션이라도 연기라도 하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가는 길에 10%라도 지 및 죄의식이 자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내려가요 그러니까 액션이라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따님 살립니다 그리고 쉽게 죽지 않는 팔자로 명을 이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용기 가지세요 엄마 아빠 용기를 가져야 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뭔가 용기라도 해서 그거는 그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한테라도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화를 안 받고 다 피할 수 있겠지만 친구한테라도 아빠 사업 때문에 해외 간다며 이렇게 해서 짜서라도 도와달라고 그 친한 친구의 학부모한테라도 도와달라고 해서라도 네 그렇게 액션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셔서 가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용기 내세요 이 아이 안 죽게 네 이 아이 자살하지 않게 이 아이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자기의 꿈을 이런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끔 네 조금 많이 빌어 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해요 힘내요 네